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나영총평을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선생님이 가영총평을 먼저 찍었는데요. 나영 친구들도 가영총평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번 6평 시험에서 나영이 사실 많이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많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나영이 요쯤 하면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자만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고 수능이 결국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이번 6평의 가영 어떤 시험의 성격? 그런 성격을 많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통문항에 대한 얘기를 또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나영 흐름은 여러분들이 쉬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쉬었다 생각했을 건데 게다가 또 킬러문항 21번이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잖아. 지수로그 함수라는 이 파트에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문항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나영 시험은요. 사실 6평 시험이 사실 되게 소중했던 게 사실 거의 전범위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치? 어쨌거나 수학원, 수2가 전범위고 확률과 통계만 통계가 빠지고 확률에서도 조건부 확률의 일부분만 출제를 해서 사실 뭐 통계에서 킬러문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를 우리가 엿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시사해주는 바가 마치 9평의 느낌처럼 전범위의 느낌처럼 사실 되게 소중했던 건데 결과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일단은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21, 29, 30번은 여전히 그나마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수학원에서 급상한 거죠. 뭐가? 21번이. 그것도 뭐야? 핫타표구나. 지수로그 함수에서 여전히 선생님이 강력하게 선생님이 야, 이거 부활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까지 했었잖아요. 기술 코드에서 안내드렸고 또한 양가원 코드에서도 선생님이 문항을 제작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 속 대소 비교는 위치관계로 판단하라. 이 말이 지금 손이 촌 들어 이러면 선생님 제자 아니야. 그렇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중요한 행동이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위, 아래, 좌, 우지? 딱 그 판단이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하필 답이 또 5번이야. 믿고 찍는 오. 믿 오. 아, 믿지고. 뭐지? 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제대로 모르고도 맞은 애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컷 영상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또 클 것 같아요. 1컷이 아마 96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결국 이 21번의 역할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그래. 미분에서 관련돼서 강력한 30번 문항이 나왔고요. 30번 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확률, 확률 문제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결국 29번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론 열어둔야겠지. 뭐가 열어둘냐면 전범위 내에서 아마도 9평이나 수능에서는 미분에서 하나, 또 적분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원 또는 확통에서 하나씩. 근데 그 수학원도 예에서도 내겠지만 결국 과연 수능에도? 9평에도?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수혈킬러 무시하면 안 되잖아. 수혈킬러 무시할 수 없고.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가형을 들어보라고 했던 거야. 가형에서는 수혈킬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킬러도 뭐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열어둬야겠죠. 열어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나형 시험에서 이제 상실상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느꼈던 이유가 수혈 만왕이 정말 쉬워. 수혈 만왕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 사실은. 그게 이제 나형에서는 큰 두드러진 특정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열어둘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순혈조합이나 혹은 확률은 비록 확률 문제가 이제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개수색이 결국은 카운팅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누가 기준 잡고 분류를 잘하느냐. 그렇지? 예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라. 강력한 행동이어야죠. 사실 그 일관성일 것 같아. 일관성 있는 그 하나 태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 열려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경외수가 좀 많이 는 거예요. 이제 킬로조합이 미분하나 적분하나 해서 이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겠다라는 거 외에 나 그냥 수학원에서 하나, 수학투에서 하나, 확통에서 하나 나 그래서 그냥 각 감옥당 하나씩 낼 거야. 막 이런 길이 이제 또 열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구평이 열리기 전까지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연습을 또 선생님 모의고사 설계를 할 때 아마 이제 이건 선생님의 몫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몫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쨌거나 여러 가지 시험지를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지 구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뭐 그렇게 맞춰서 선생님이 또 하반기 구성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만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양가운 코드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복습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결국은 가난한 공통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학류과 통계만 공통이라서 학류과 통계가 예를 들어 여덟 문항에서 우리가 이제 아홉 문항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네 문항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공통문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평가는 의지 같아요. 이제는 학통하고 수학원이 공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정확히 여덟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게 정확히 4 플러스 4로 출제가 됐어요. 즉 수학원에서 네 문항 확통에서 네 문항 그리고 어쨌거나 나영시엠에서 뭐 그래도 간건력 있는 문항은 어쨌거나 가난한 공통에서 출제가 됐던 문항일 거라는 거야. 어쨌거나 그 중에 네 문항이 꽤 까다롭거든요. 네 문항이 어쨌거나 4점짜리 문제로 의미 있는 어떤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물론 가영에서는 3점짜리일 수 있고 가영에서는 주관식이었던 게 나영에서는 객관식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어떤 변화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거나 문항은 똑같은 문항이라는 게. 그렇지? 그래서 아 그게 일단 여덟 문항이 일단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 근데 공통문항 뿐만 아니라 유사 문항도 있어. 완전히 똑같진 않아. 근데 누가 봐도 같이 만든 거야. 소재가 같아. 그런 게 지금 두 문항이 있어서 수학원에 하나, 학통에 하나가 있다니까. 지수로그 쪽 하나.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확률 쪽 하나. 경우의 수 따지는 어떤 문제 하나.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제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덟 개에서 열 문항까지도 겹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어쨌거나 구평이나 수능에서 이거는 거의 학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 속에서도 이제 요거 조차도 균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돌을 다소 해서 둘 하나하나 그러니까 감옥이었던 치우치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공통문항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전히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어쨌거나 일단 수능에서 혹은 구평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범위는 어쨌거나 수학2가 일단 열두 문항이 나왔고요. 열 하나 나왔고 지금 총 일곱 개가 나왔는데 선생님 예상으로는 어쨌거나 확률이 이제 통계 들어오면서 아마 이게 그래도 여덟 문항 정도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에서 아홉 문항까지 이제 아마 실제 구평이나 수능에서는 출제가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아마 열두 개가 유지가 되겠죠. 열두 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여기 있는 열한 개의 문항이 이제는 아마 여기로 뺏기겠죠. 그치? 그리고 아마 단언 간에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야 이게 좀 그치? 아니 수혈 킬러를 없애는 대신 수혈 문항을 좀 늘린 것 같고요. 킬러가 없는 대신 문항이 좀 많은 거고 뭐야 근데 상가함수 왜 찬밥이지? 나를 왜 찬밥으로 이끌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정 짓기가 애매한 게 사실 가용에서는 상가함수가 순수 상가함수 두 문항이 나왔어요. 순수 상가함수 두 문항인데 그 중에 하나는 공통이고 하나는 가능한 공통이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게 너무나 간단한 주간식 22번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나용에서 그죠? 근데 가용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미적분이라는 단어를 융합을 시켜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상가함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두 개지만 사실 너무나게 주제가 됐다고 봐도 돼요. 그 여파 때문에 나용에서 조차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게 비중이 좀 왜 이렇게 조금 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얘는 요주의 물이 뭐라고? 이게 우리 현 고의들을 대상으로 평가원이 내년도 수능을 위해서 예시문항을 공개했어요. 특히 그 예시문항의 21번 공통문항이거든. 내년부터는 가용나용이 없으니까 가용나용이 없으니까 사실 얘가 공통문항인데 이게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순수한 형태의 문제 중킬로수 문제예요. 근데 이거 평가원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의 예시거든. 그래서 이 예시의 성격 문항이 또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감수 되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나용 자체에서의 어떤 상가감수가 어쨌거나 장려까지는 범위가 아니었던 거니까 새롭게 지금 또 나용으로 넘어온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용 친구들의 평가원이 미안한 감정인 것 같아. 미안해. 대신 쉽게 냈게. 뭐 이런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수능에 갔더니 아니면 어떡해요. 그죠? 평가원이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성악이다. 성선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평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6월 평가원에서 이번에 내가 학통을 힘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통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했구나. 그럼 수능은 수능은 갑자기 학통을 이제 쉽게 내고 다른 쪽이 어렵게 내고 이런 반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의 아이콘인 거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건 성선성악의 개념이 아니야. 선생님에게는 성선성악의 개념은 어떤 한 문항을 놓고 봤을 때 그 문항을 풀 수 있는 어떤 풀어야 되는 어떤 방향을 정해나갈 때 그런 방향을 정해나갈 때 어떤 근거가 반드시 문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문제 안에 어떤 발문의 표현을 보고 난 이런 행동을 취했어. 라는 걸 어기지 않는다가 성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믿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발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런 단원 간의 균등은 평가원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단중 지으면 안 돼. 킬러 문항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그치? 어떤 단원에 이제 뭐 야 이번 시험 딱 봤더니 학통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학통 열심히 물론 학통은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 2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학 1도 열심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균등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 공부는 그치? 공부는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요. 네. 일단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일단 큰 교훈을 얻었고요. 일단은 6평을 통해서 아 2015개정교육까지 맞춰서 이제 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공통일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안내를 해야 될까 라는 해답을 일단 찾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몫이니까 그거는 그치? 선생님이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그 특징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 뭐 고생 많았어요.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그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결과를 수능 때 좀 낼 수 있게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수험생이고 조금만 더 참으면 그치? 앞으로 이제 구평이 또 사실 바로 코앞이야. 구평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구평을 보고 또 구평 끝나고 나면 또 수능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좀 잘 견뎌내서 특히 올해 문과생들은 반드시 올해가 끝이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미뤄면 안 됩니다. 아 선생님 내년에도 공부할 거야. 몽둥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쉬고 싶고 나약해질지라도 나태해질 것 같아도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마도 유평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만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평 시험을 또 선생님 저는 또 시험이 너무 나한테는 어려웠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 유평이라는 건 선생님이 있잖아. 이름이 뭐니? 모의평가입니다. 모의평가야 이거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찾고 그러니까 잘 봤으면 물론 너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지 자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못 봤으면 아 나 못 봐도 괜찮아. 물론 그것도 아니야. 반성할 건 반성해줘야지. 내가 아 어디가 취약하구나.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도 또 그걸 또 까먹었구나. 나 여기에 대해서 좀 복습을 또 철저히 하겠구나. 이런 반성의 기회를 삼는 거죠.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그래서 일단 그런 역할의 시험이라는 거 그런 역할의 시험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시 기운내야죠. 다시 기운내서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코로나 뭐 변수가 또 코로나가 자꾸 질질 끓는다. 질질 막 이렇게 자꾸 그러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간 뭐 그치? 세상엔 선한 사람들이 많고요.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그치? 노력하는 의료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뭔가 그치?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사람을 믿으시고 나는 그냥 내 신분으로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정말 공부를 좀 나는 좀 꼼꼼하게 그치? 특히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렵지 않게 푸는데 점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지.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거야. 점수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검토하다가 고치는 애들도 많을 거고 검산하다가 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 꼼꼼할 필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뭐 선생님이 문항을 통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총표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